김재욱 7국 군수가 홍준포 대구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통합신공항 시설 배치를 두고 경북 기초단체와 갈등을 빚은 홍 시장에 대구 군부대 이전지를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반박한 겁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통합신공항 하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대구시와 의성군 사이 벌어진 갈등이 군부대 이전 사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대 이전 사업은 의성군 사례에서 보듯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사업을 추진했고 당시 군의와 상주, 영천과 의성 7국 등 5곳이 유치 희망지를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성군과 마찰을 빚은 홍 시장이 올해 대구로 편입된 군의군을 중심으로 이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겁니다. 기존 유치 희망지 가운데 7국군이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김재욱 7국 군수는 하물터미널 문제를 군부대 이전과 엮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가볍게 논의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를 한번 분명히 밝혀준 것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제 이야기에 대해서 동감해 주시고 이와 함께 김 군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은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 논리가 아닌 군사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전 후보지는 국방 관련 전문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7국군과 함께 군부대 유치전을 펼쳐온 상주시와 영천시 등은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